이거 지금 얘네들 때려면 소용없잖아 일단 총을 쏴야죠 나도 칼 히스테리기니깐 우와 그렇지 한 번 떨어진다 그렇지 내가 석섭하지 그냥 지나가면 히스테리 없어 아 죽었네 불러요 죽어야 돼 죽고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처음부터에요? 처음 주전자부터 그래야지 게임이라면 여기 꼭 가야돼요? 여기가 길인데 이거 꼭 가야되는거야? 아 그럼 꼭 가야되는데 맞아 이거 스토리장 가야되는거야 스토리 이따위로 만들어놨어 어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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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키차 마시고 힘내야 되겠어 목조수 강키차 응 노당왕 노당왕 스토리 두 대 맞고 공격차 마시고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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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물 스토리 스토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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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부터 죽이게 좀 굴러 아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하고 하나를 먼저 죽이고 싶은데 자꾸 복죽이고요 아이씨 어 망했어 잠깐만요 그렇게 맞았는데 체력이 야 노말로 시켜보고 싶어 나이트로 일단 됐어 일단 됐어 아니야 아니야 나이트로 진짜 빡세인걸? 나 왜 이러면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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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띵? 담에 또 나가는데? 아 맛띵 아니 일단 맛띵 어 지금 맛띵해야 된다 얼굴이 그러면 조지 조 조 조지면 되는 조졌어 조졌어 아이고 으아악 아우 으아악 헤어냈다 헤어냈어 아니야 아니야 한 번의 기회를 중 어머 이게 뭔 소리야 아이고 아 이거 진짜 못해 천주 체력으로 다닙니다. 천주 체력으로 다닙니다. 말했어. 못 깰 것 같아. 진심하네. 여기가 제일 어렵다. 여기 아저씨에서. 그 어떤 곳으로 어려울까? 이거 왜 안 돼? 반만 주단자가 막아주죠. 오히려 이거 지형짐으로 있어가지고 거리 3개 다닙으면 공격이 거리 2개가 되거든요. 잠깐만. 불러요. 아. 1개 불러요. 지금 시작하자고? 으아아악! 으악! 으악! 아 이거지. 한 번 더 한 번 더. 기회 있어 기회 있어. 후! 우리는 그냥 현주 체력으로 그냥 바로 올라오네. 위험하면 떨어지면 되네 그러면. 오르네. 정말 안식처예요. 지금. 그럼 그대로. 그렇지 바로 지금. 거기를 이용해. 거기를 이용하는 거야. 캡슐링 좀. 캡슐링. 캡슐링. 나 캡슐링 못하겠어. 죽나요. 후! 아이고 씨. 시스테리.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그냥. 그냥 칼로 칼로 그냥. 이거 안 돼요. 칼로. 다 죽일 수 있을 거야 아마. 걔는 칼로 그냥. 눈깔 때리면. 죽긴 죽어요. 네. 어차피 안 되니까. 아 쟤가 갑자기. 틀렸다. 불러요. 불러요. 어 잠깐만요. 죽어. 안 죽어. 아우 씨. 있어 보자.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제일 어렵다니까. 여기를 근데 한 번 더 만나. 이거 두 번인가 나올 걸. 이게 끝까지 깨는데. 모자 장수. 실제로. 어. 버그다 버그. 안 가짐. 아니 아니죠. 레알. 에이. 어디서. 에이. 이거 후추총 좀. 후추총 업그레이드 한다고? 에이. 아냐. 보팔범 업그레이드는 거 훨씬 쉬워. 주전자 애들이 좀. 쉽지가 않네요. 대시 대시 대시. 좌좌좌좌좌좌좌좌. 길을 가지마 형. 정. 갈려버린다. 불러. 아우 씨. 불러요. 아이고. 아니니. 손에. 손에. 또 여기서. 여기. 오케 좋아. 좋아. 이제 좀. 눌었어. 눌었어. 끌어당겨서 잡네. 출리풀잉. 그렇지. 아유. 밀려포니티. 출리. 좋은 방법 알려드릴까요? 알려줘봐. 가운데다 포탄 넣고 터요. 어떻게 했는데. 터트려요. 반사. 보지개 반사 화이팅 눌러요 눌렀는데 체력 진짜 안 닿네 그냥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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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는 게 나은 거 아 이거 녹색당으로 해라 다음 주전자 4마리 다음 주전자 4마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쪽으로 나오고 싶은데 아우 난리 났다 잠깐만 캡슬로부터 풀어줘 어 어디 가요? 캡슬로부터 풀어낸다고 아 이거 너무 많이 얘네만 잡으면 끄시라고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얘네만 끄실거에요 얘가 이렇게 해서? 약속하게 하면 깨 그럼요 그럼요 히히히 데리는 날 두대맞잖아 불러요 아유 우리 주로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주로 온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용도뎀 적내야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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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es 꿀лар 왜요 뭐가 되게 화려하게 누르ЕН McGee rah H 눈 감은 상태였어요 이제 이 상태는 그냥 맞대기야 진짜 이게 마지막이라 했잖아 승리 1년 간증했음 옥수수 강추차 아 여기 안 깨져되는 거였구나 아 저거 주네 물리야 맞다 저 저 꾸불꾸불하게 생긴 길은 아이템이라 그러더라구요 왜 먹어 잠깐만요 왜 먹지를 못하니 체력 한강 더 생기잖아 중요한 거야 아유 그쵸 어 나 가만히 있는데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렇지 스페이스 안 눌렴 이걸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이제 나중에는 진짜 스토리 사항 엄마! 그냥 다이렉트로 가셔도 돼요 그치? 제발 음 어이 요씨 저거 말 업그레이드 하면은 무기 업그레이드 가지고 개간지 무기 업그레이드 모양 바뀌어요? 응 오오 아 대로 돼지? 아! 와 이렇게 해야만 보이는 돼지도 있네 오오오 음 아아 조준 못한다 뭐겠지? 어이 콕콕콕 콕콕 이게 스테이지 2 잠깐만 여기다 일단 네 여기 좀 먹고 갈게요 이거 힘든 걸 했으니까 보상이 좋다고요 기억이 아니라 병이네 병은 뭐에요? 주황리 sheet 없나? 피 채워야되는데 채쇼 얏 뭐예요 근데 이게 다? 생선? 아아 해먹고 싶다 여기겠다 그냥 다른 길 막 가볼 필요 있나요? 이런데? 가봐야지 피 채우는 곳이 없어 없네 피 채우는 곳이 없어 큰일났는데? 죽음 형 죽기 싫어 문어다 이제 공연인가? 문어 먹고 싶다 어? 너무 좋은데? 뭐해? 잘라먹을게요 아 문어 먹고 싶다 칼로 해야지 어? 이제 공연이야 네 여태 여러분 여기가 제 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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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오, 깜짝이야. 그는 충분히 충분한 것 같아요. 충분히 충분한 것 같아요. 이 무대는 그의 모습을 기다리는 것이 그는 내가 불구하고 있는 것과 좋은 공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의 왕과 왕은 여기가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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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와 모든 분들을 전달할 수 있어요. 일자들, 사회, 교회, 가운 모두가 작은 공격을 만들고 This life is full of random deaths 오, 어머, 맛있겠다 떨어졌네 그치 서비스가 좋네 좋아졌네 오, 맛있겠다 표정도 찍혀져 있네 버무려지고 어디야, 여기? 스키 다시가? 시작 Time to eat Death is the ultimate equalizer All have the right to be speaking 어, 뭐야? 실제 공연하는... 네... 그니까 공연한다고 꼬시고 사람들 불러놓고 막 자기 벨을 쳐이니구나 와, 이거 되게 편리한데? 홀스타디움 공개방청 그... 아니, 그... 스무 살 남자가 간다고 아휴... 진짜 스무 살부터 남자도 조심해 누구만 찾고 있다 나의 맥주 행동은 어떻게 돼? 저의 맥주 행동은 어디가? 어디가? 이제 너의 맥주 행동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의 맥주 행동이 더 심해지고 대단하며 이의 맥주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의 맥주 행동은 무엇일까요? 자세펠라 나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 뭔가 분위기랑 생각하는데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면서도 잘 모르겠어. 기억나시죠? 어떻게 구출이 됐네? 그럴게요. 다행이네. 피아노가 도착했네요. 뭔가 유산이 있었나? 근데 왜 거기서 이렇게 언제 살았지? 음.. 여기서 뭔가 음모가 음모가 어우 부따보다 감탄스럽다 진짜 응? 어? 어? 저 여자가 유머라면 뭐 저제 양은 뭐 확실하게 확보되고 용량이 굉장히 크네 이 옷들이 정도 되겠네 양보단실이죠 원래 유머도 입고 하니까 못사는 집 아가씨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불타버릴 집이 있다는 게 어디 가야 되지? 아무데나 가볼까? 와 허리 봐 저도 이런 허리였는데 몸매는 거의 화진님이랑 가까워 예쁜 몸매가 아니라 예쁜 몸매인데요? 어머 예뻐라 아 예쁘다 화진님 보통 마른 여자들이 손이나 바르니까 너무 말라서 그렇잖아 화진님 손은 손도 꼴보기 싫어했는데 발이 진짜 꼴보기 싫어 발에 막 힘줄이 더덕더덕 있어가지고 아 무슨 목포 근데 꼭 쪼레를 신고 다닌다 발에 막 힘줄이 막 이렇게 말라가지고 보통은 여자가 비키니 입겠다 그러면은 기대를 하잖아요 어제 그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우울한다니까 다 맞으나 마셈 아유 목은 받아야지 아유 꺼지라고 반하지 마시라고 좋아요 만개를 찍으면 이 아이가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치 따뜻한 털모자 안 벗을 때 뼛힘이래 뼛힘이래 아니 근데 화진님은 은근히 몸매 볼륨이 있어 아유 몸매 좀 해줘 저 볼륨은 일근이지 볼륨은 맥스로 대세해 놓고 볼륨 맥스 죽일 필요가 있는데 믹서로 좀 내려야 돼 내려줘야 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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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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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방어 안쪽 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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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방어가 애니피쉬 아유 아유 어쩐지 비슷하다 했어 그니까 티번에 저거 토끼 티번 토끼 티번 큐 플라우쿠 이 기억이 이제 다 돌아오면 여기에 있는 어떤 비밀이 다 밝혀지겠지 그래서 기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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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모아야 돼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어 근데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된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환상 조금 전에 어 이라는 거잖아 지금 여기가 환상이지 그게 환상인지 또 모르는거지 아아 어렵다 코잡지목 아 그렇지 아아 아까 1분이 얘기한다 1분이 처음 만났을 때 이성화 얘기해줬잖아 이성화? 이성화 몰라? 저 몰라요 이성화를 몰라?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아아 연예인이죠? 아니 아니에요? 아니 스피드 스케이팅 모름 스피드 스케이팅 여재 허벅지가 김연아 바뀌고 허벅지가 바로 갑니다 사장님 허리만 해 바로 갑니다 이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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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분 공통점이 어떨까요? 이성화 칭찬 좀 해주 여기까지 여기가 환상이네 이성화 그런거 같죠? 버섯이 있어요 버섯 이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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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달에 새로 나온 게임들이 너무 동시에 나와서 큰일이야. 뭐뭐 나와요? 와치룩스 비욘적 GTA도 나오고 아칸 배트맨 스테르 신작 어 그래요? 절망이고 어? 나 아 싸운다 나 아직 안 찼는데 꽉 찼는데? 어? 아이고래 엘리스도 신작 나온대 정말요? 아 한 거만 좀 되잖아 근데 공식한 거라고 너무 웃겨 이상한 게 뭐냐 아 바이브 진짜 충격 먹었어 공식한 거라고 너무 웃겨가지고 아 좋아 좋아 이지가 쉽긴 쉽다 완전 쉽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괜찮다 불담래 그 변자? 진짜 불담래 어 진짜 아니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잠시 자 근데 이거 대사 좀 한다고 이거 지금 말한 사람 누구야? 모자 당수? 아닌데? 응 아무튼 뭐 어쨌든 아 이거 이렇게 관전자가 많아 이 비주얼 되게 이상하네 아 그니까 이거 이렇게 쪼르르가져 있어 구성구 여러분 저희 잠시 쉬었다가 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